대학생이란 사실이 들떠서 금공강을 만드는 데만 매진했었지 모두가 만료하던 4일 연속 1교실을 무시하고 말이야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1교실을 가야하는 삶의 고통이란 하루, 이틀, 사흘, 나흘 나의 피로는 점점 쌓여갔고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시험 기간에 잠들었다는 슬픈 이야기 괜찮아 그래도 망한 학점은 어떻게 잘 복구했잖아 생각해보면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 1학년 때를 교훈삼아 2학년 때는 시간표도 예쁘게 만들었었지 강의실 위치를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였지만 현재 시각 오전 11시 45분 다음 수업 시작은 과도에서 12시 교육관에서 과도 빠지의 소요시간은 걸어서 20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? 그때 살이 엄청 빠졌던 것 같은데 3학년 땐 어땠더라 아, 빼빼로 시간표였지? 처음에는 전역하고 복학생 머프 받아서 나름 잘 다녔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4연강보다 무서운 4연속 시험 시험 기간에 거의 좀비나 다름없었어 어우, 끔찍해 그래, 이것도 다 지난 얘기다 몇 분 남았지? 이 분 그래도 4학년인데 이제는 좀 쉽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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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래? 나는 결국 엄청난 우주공간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수강신청을 마무리했다